고춧가루 주먹을게 준비 다 흘러나와 Hamid 숯불에 구울려 했는데 먹태를 지금 먹태가 너무 말라서 조금 촉촉하게 물을 뿌려놨고 숯불에 구워 먹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기름을 좀 발라서 구워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잔디밭이라 파롯대를 사용을 못하게 하더라구요 목체는 대가리까지 두드려 놔서 다 바래요 머리도 전으로 붙여? 응 머리가 잘 안드니까 머리부터 먹태로 전을 해 먹는 사람은 위밖에 없을걸? 이번엔 시즌잉 잘됐네 속도가 좋고 소가 신은 냄새가 나 노릇해졌네 이번엔 시즌잉 잘됐네 소가 풍기 노곗게 풍기 소가 풍기 와 벌써 맛있는 냄새난다 아...궁침더라 다 해놓고 밥이랑 먹을래 다리가 뭔지 한번 마시면 될까 뒤에 배경이...설경이 나왔네 동태로 할 때는 살이 문드러지는데 황태로 하니까 살이 이렇게 찌겋찌겋 씹히면서 식감이 되게 좋다 식감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동태전보다는 황태전 하는게 훨씬 낫겠다 확실히 물로 살짝 굴려나서 되게 부드럽고 먹태라서 그런지 황태보다 훨씬 맛있어 다 흘러나와 아...얘 싼거는 달라 어차피 여기 다 쎄고 응 이거 좀 부어줄게 응 더 안 흐르겠지 밑이 막혀있어가지고 다 쎄다 근데 다 쎄네 응 의도치 그냥 그렇게 해야되는데 한판으로 조금 세게 올릴까 한판으로 해야될까 아 저기요 밑이 신다 살짝 익으면 괜찮을까 네 오우 절반의 성공 하하 그 하하 지금 안에만 넣은 것처럼 보일려고 수술하시는 건가요 누구나 계획은 있다 남자 집사2. 이거 무슨 용도야? 남자 집사2. 닭볶음탕 닭볶음탕 탕은 안되겠다. 그리들이 얕아서 닭 사이즈가 커? 아니 닭볶음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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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채 많이 먹으면 닭볶음탕 닭볶음탕 벌써 어두워졌어 닭볶음탕 6시 6시 5시 40분 앗 뜨거 설탕 간장이 별로 없어서 이것저것 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물소스 오랜만에 양념 다 쓴다 참기름 맛소금 간장이 조금 부족해서 맛소금으로 간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밥 다 됐다 밥 다 됐어 고추장은 안 얼었네 고추장은 안 얼어낸거지 잘 떴다 푹 쪄지듯이 굽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감자는 덜 익었어 당근이 맛있겠다 이대로 익었다 이거 좀 빼줘 잡아줘 밥을 가운데로 잘 나온다 기름이 엄청 많이 나왔다 준비해둔 양념을 구워줍니다 밥을 볶아 먹으면 돼 이거만 먹어도 이거만 먹어도 배부르겠어 와 적당히 잘 졸아졌네 여기 올릴까 밥이 잘 됐는지 볼까 오늘의 저녁만찬 양념이 엄청 잘 됐어 감자가 이렇게 두꺼운데도 잘 익었어 굽힌거 봐 이 전을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여기에 살짝 찍어가지고 맛있다 와 밥이 좀 많다 여기에 야채 뭐가 입술이 맵네 매워 이게 양념이 닭볶음탕 양념이 매워 여기까지 한 점 올리면 와 짜잔 엄마야 음 맛있어 이거 양념을 다 때려 넣었는데 그래서 살짝 인스턴트 맛이 나긴 한데 굉장히 맛있다 양념에 밥 볶아 먹어봐 또 맛있다 먹어봐 이거 뭉쳤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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